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떤 펀드사를 만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든지 은행권에서 투자가 들어올 거라든지 이번 달에 들어오는 투자금에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다 보니까 그래도 메일을 보고 나서 저희도 알았고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티몬과 유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전과 가구 등을 판매해 오던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가 지난주에 돌연 영업을 중단한 건데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줄도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련내용 허준영 서황대 경제학부 경제학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 지난주에 돌연 폐업을 선언했다고요. 직원들도 당일에야 통보를 받았다고 하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16일 날 당일 폐업을 얘기를 했고요. 직원들한테는 그냥 메일을 보내서 최근에 마지막 투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당일 날 45명을 전원, 직원 퇴사시켰고요. 그래서 이번 달 31일부터 영업 종료하겠다라고 홈페이지에서도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공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알레츠는 저는 안 써봤습니다만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이게 가전이나 가구를 취급하면 사실은 물건값이 되게 비싼 물건들이잖아요. 그만큼 폐업의 피해도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레츠 설립자가 전직 패션 잡지사 본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가전가구를 파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이엔드라고 하죠. 약간 가격이 있는, 고가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주로 다루는 그런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러니까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납품을 했는데 아직 정산을 못 받은. 왜냐하면 이 기업이 정산 주기가 60일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들에게 자금이, 판매 금액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바로 판매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최대 60일 이후에 주는 거니까 못 받은 판매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한 지금 약 300원까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레츠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계속 판매를 이어간 것도 모자라서 또 할인율을 늘려가지고 판매를 더 늘리는 시도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TMF 사태하고 거의 양상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금은 더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더 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 게 벌어있는데 그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일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1년 이후로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그 얘기는 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나 판매대금 지급해야 될 것들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2021년 이후고요. 최근 들어서는 저도 아까 홈페이지 들어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보니까 실제로 세일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고 결국 그것은 막판에 단기 자금이 필요한 이 회사가 결국은 굉장히 큰 폭의 세일을 함으로써 좀 자금을 융통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가족들이한테 되게 미안하고 금액이 되게 크잖아요. 재고 지금 있는 거 다 해서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물건은 물건대로 주고 이제 대금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레치 대표가 회사에 폐업 위기가 왔다 이런 사실을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 오히려 은행권에서 투자를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사실 이 회사의 상황은 숨긴 것 같고요. 오히려 거짓말을 좀 한 것도 같습니다. 펀드사를 만나서 긍정적으로 투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은행권에서 곧 투자가 들어올 거고 투자 금액 확정적으로 들어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지금 가장 여기 많이 주요 주주가 들어가 있는 데가 산업은행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 사모펀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 자본 잠식이 된 회사에서 사실 사실 이러한 투자 수익금도 나올 수 없어서 일종의 삼중 피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판매자들은 정산대금 못 받고 소비자들은 환불받을 것도 못 받고 결국은 여기에 투자한 이런 투자자들은 결국 투자 이익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삼중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이 투자했고 산업은행이 더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산업으로서는 믿지 않고는 못 뺏길 것 같은데요. 재근행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내일만 할 것 같은 재무제표상의 회사에 임해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쁘게 빠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터질 곳이 또 한두 번 내가 아닐 것 같아요. 피해 업체 판매자가 얘기 들어보니까. 네, 티몽과 알레츠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큰데 실제로 소규모 이커머스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폐업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문구 쇼핑몰 등 그리고 생활요품 쇼핑몰 이런 조금 영세한 쇼핑몰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폐업을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중소업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큐텐그룹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위메프의 큐텐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죠. 큐텐그룹 밑에 있던 인터파크커머스라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회사도 최근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결국은 이 자본력이 받쳐주지 않는 중소 이런 쇼핑몰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그렇게 가다 보면 시장이 약간 양극화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기업 중심의 자본력이 받쳐주는 회사들로 아무래도 고객들이 몰리게 되고 나머지 회사들은 자금난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러면 결국 이 피해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갈 것이냐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굉장히 상품의 다양화나 상품의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후생상의 어떤 이득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놓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을 보니까 규모를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말에 보니까 연간 228조 원이었습니다. 228조 원이나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자꾸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티메프에 이어서 알레츠도 정산금 받지 못한 입장 업체들이 많으데 일단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가 있습니다. 물론 산소비자들도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우선 티메프 사태로 인한 구제책을 발표를 했군요. 티메프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금액 추산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요. 티메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 주기가 한 2개월 정도까지 최대한 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 6월에 지급했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총 추산을 해보니까 피해 금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총 대출을 좀 이런 그러니까 여기가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단기 도산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조 6천억 정도의 자금 지원. 이 자금 지원에는 대출을 해드리는 거, 좀 절의로 대출을 해드리는 거, 이자 보전 만기 연장해드리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조 6천억 정도의 패키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시작점일 가능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워낙 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빙산의 일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지 그런 피해 금액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메꿔줘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면 정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안하기 십상인데 이런 사태를 미리 사진에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최근에 사실 저희가 이커머스 업계의 장점이라고 하면 창업이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이 쉽고 그렇게 보면 좀 다양화된 물건들을 팔고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분명히 후생 행상에 이득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인허가 관련 규제, 건전성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장치에 대한 것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해줘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의 논의들, 그런 측면에서의 제도들이 신속히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